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정도로 기운을 받으셨어요 좋은 일 했네요 요즘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방송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밖에 안 나가고 누가 만나서 뭐 차 한잔 하자고 그래도 저는 안 나갑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제 아내는 가끔 한 번씩 나갔다 오니까 불안해 가지고 나갔다 오면은 일단은 이제 색안경 끼고 봐야 되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너무 못 나가게 하지 잔소리하지 아유 돌아버리겠어요 제 눈에는 항상 유치원생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신곡 내셨죠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고장 날 때도 됐지 낡은 수레로 먼 길 나왔구나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고장 날 때도 됐지 두 분이 같이 부르시네요 밝은 수레로 먼 길 왔구나 돌아갈 수 없는 너나 먼 길을 숨차게 허겁지거허 달려왔구나 이야 와 와